우리 덕선이,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많이 힘들지? 아빠, 나 대학교 떨어져도 막 구박 가면 안 돼, 어? 우리 덕선이가 포기나 구박 바꿨다. 그런 일로 어디 기죽을 사람이거니? 아냐, 아빠. 나 이번엔 진짜 기죽을 것 같아. 덕선아, 우리 덕선이는 꿈이 뭐 돼? 어떤 사람이 진료되고 잡혀? 왜? 그 꿈도 뭐 비밀이 돼? 없어. 베베아 attemp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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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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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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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